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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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뽑고 으 으 여기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장갑 끼고 하는데 그리스도 으 네 Brief 뜻ㅋㅋㅋ 저도 저렇게 어루룩 되는거 fortune 그러니까요 어 요거는 다소 25 아 25 아 무명하게 여기요? 어 구멍에 넣어줘 너희 높긴 오빠 있음이 해야지 먹이 넣어줘 야 너 앉으니까 제가 막 저러는거야 둔서야 응 여기다가 둬 여기다 여기로 와봐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 괜찮아 괜찮아 너 봐 너 봐 나 공부가 안아줄게 아니야 괜찮아 은빈이가 넣어볼래? 응 못하겠어 저 근육에다 그냥 넣어봐 고모가 준다 고모가 준다 이거 봐봐 고모가 준다 밥먹어라 밥먹어라 그래 저렇게 하면 짝쟁이도 좋아 그러니까 손으로 주는게 아니고 준수하게 바다 먹는거 봤지? 얘들은 고기를 먹어 이거 진짜 진짜 사방 찍어가면 돼 너무 깜짝이야 아니 저 손... 안 그래 호랑이도 안 돼 엄마 호랑이도 한번 찍어 아저씨한테만 반응을 하네 얘가 훈련이 된거지 땅이 떨어지는 여가도 없죠 이렇게 으르렁대는 거 보니까 부웅 길에서 만나면은 진짜 할 수가 없겠다 할 수가 할 수가 눈이 봐봐 아 눈이 파랗다고요? 아니 이렇게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여기 있다 여기 야야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앞에 생고게 먹어 응 생고게 먹어 얘네 있지